안녕하세요. 지은입니다. 저는 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서 넘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혀 사극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요. 또 저희 감독님께서 저희 촬영장에서 계속 디렉팅을 해주셨던 부분이 최대한 사극 어투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배우들한테 지시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극에서는 이런 말투를 쓰지 라고 하는 그 말투를 저희 드라마에서 일단은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안 쓰셨고 혜수는 초반에 완전히 현대 말투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약간은 좀 옛날 사람들의 그런 말투를 배우고 또 황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거기서 또 예절도 배우고 조금 조금씩 고려 여인에 맞는 여자를 성장형해 나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적응력이 빠른 친구라서 아주 빠르게 20분 안에 현대 말투, 사극 말투, 적절히 사극 말투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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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